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꾸자꾸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고비가 아니라 지금이 시작인 것 같다고 지난 주간에 미국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6만 명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어제 5만 3천 명인가 5만 4천 명인가 걸렸더라고요 이게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어요 지난 7월 초에는 미국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코로나 파티라는 것을 한다고 찾아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파티 아니면 코비드 파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코비드 파티가 뭡니까? 영국에서도 했고 독일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는데 특별히 미국의 대학생들은 깡통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은 대학생들이 돈을 집어넣고 우리 파티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친구를 하나 데려와서 수영장이건 밤에 뭐를 하건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누가 가장 먼저 걸리는지를 내기 시합하는 겁니다 7월 1일날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걸린 친구가 그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막 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면역이 좋아서 괜찮다고 성도인들 그 말 맞죠? 그 말은 맞으면서도 아주 몹쓸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말 속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이 쏙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 자기는 걸렸다가 면역으로 낫는 것은 괜찮다 치지만 문제가 뭐예요? 자기 때문에 연사되신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옮겨지면 죽잖아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는 보니까 당뇨가 심한 분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11일이죠 어제 뉴스에 그렇게 놀던 애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죽기 전에 이야기를 의료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참 부질없이 못 쓸 듯한 거를 후회한다고 그런데 그 친구는 후회해도 늦었어 죽었어요 죽었어 우리 교회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계신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은 그래도 한 차례 지나갔다고 이제 느슨해져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진짜 조심하시면서요 우리가 나으면 빨리 예배도 드리고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성교를 이렇게 나갈 때는 단기 성교 나갈 때는 제가 성교 나가기 전에 회의할 때 같이 참석해서 같이 하잖아요 그럴 때 몇 달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가서 뭘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임 목사로서 꼭 신경을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숙소예요 숙소 단기 성교는 일주일 동안 갔다 오잖아요 아주 더운 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제가 왜 숙소에 신경을 쓰나 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숙소에 왔는데 샤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왔는데 모기가 너무 달라들어요 막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날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잠 못 자도 이겨내야지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준비를 잘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게 해야 그 다음날 성교 사육이 잘 되어집니다 목사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목사가 숙소를 신경 쓰는 이유는 주님의 사육이 더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왜 드리나 하면요 지금 우리가 사도마을의 단기 성교팀들 흔적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성교를 갑니다 2차 성교여행에 대한 계획을 다 짰습니다 짜서는 이렇게 해서 북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시아지요 그 당시에 아시아지요 지금은 아시아 아니고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성령님이 딱 막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럽니다 그게 성령님이 막고 같은 영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라가다가 다시 북서쪽의 인데로 가서 저 위에 해안가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의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도바울의 계획은 뭡니까? 아시아지역을 참 보금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틀었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간 성이 어디입니까? 빌리포성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빌리포성에 가서 사회관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17장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빌리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교회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점 잘 치는 여자 하나를 귀신을 쫓아 냅니다 그랬더니 점 괴가 떨어지니까 그 주인들이 복서형으로 돼 있지 그렇죠? 그 여자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술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앞뒤 정황도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매를 많이 치고 깊은 옥에 갇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밤에 이렇게 지진이 나고 풀려나잖아요 풀어졌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런데 그 가만히 있는 것을 통해서 간수를 전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17장 앞부분에 돼 있고 그렇게 하고는 다시 그 지역을 떠나서 빌리포에는 이제 교회가 섰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는 다 알잖아요 올림픽이 어쩌고 저쩌고 다 알고 거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있는 것도 알고 그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어 학파 이런 것도 다 주절주절 외웠던 거 기억나고 그게 아테네예요 아테네로 혼자 지금 피해가서 거기에서 자기 성교팀이 오는 동안 기다리면서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녀보니까 그게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속에서 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펴달라 그랬으니까 17장 16질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굉장히 빨리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세기, 1세기 전 세계의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1세기의 성교 문을 여실 때 그 지역들이 어땠는지 17장 16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자기 성교팀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다 보니까 온성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가득합니다 속에서 안타까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평일 날에는 일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저작거리라고 해서 아고라라는데 그런 장터에 가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서로 논쟁을 벌이는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6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부터 끝까지 보면 사도바울이 전도 다니면서 이렇게 날개를 달고 펄펄 난 적이 없어 이 사람은 가멜레엘 문화에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배웁니다 수사학의 제1목적이 뭡니까? 설득이에요 그거를 무기로 해가지고요 딱 누구하고 논쟁이 붙으면 이걸 확 해서 이렇게 말로 이겨내는 훈련을 다한 사도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에 갔더니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에피크로스 학과와 스토어 학과 이 성경이 다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만나서 변론을 하는데 에비구레오, 스토이고 이게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에피크로스 학과와 스토어 학과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은 논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오, 이놈 말 잘한다 그래서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18절 이 뭐요? 말쟁이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이렇게 잘하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그러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리고는 논쟁이 막 붙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데 부활이 어디 있고 죽어서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막 논쟁이 붙는데 성경에는 이런 말을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21절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뭐라고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The latest idea죠 최근에 생각들이나 물건들이나 사상들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시간을 쓰는 외에는 이 사람들 관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와서 뭐라 그러죠?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분 죽었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말쟁이가 무슨 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무슨 이야기를 그러면서 막 논쟁이 붙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막 대적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아테네스의 전도예요 그런데 아테네 전도를 조금 하다가 얼른 그 도시를 떠납니다 사도마을의 전도 중에 아테네가 편하게 한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환란도 없었고 핍박도 없었고 잡아 죽이겠다는 것도 없었고 그냥 자기 전공대로 논쟁만 하면 되는데 사도마을의 얘기를 얼른 떠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왜 얼른 떠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얼른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사도마을은 전도를 갑니다 사도마을은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럼 거기에 반드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논쟁해보고 이 사람들하고 변론을 해보니까 지식이 가득 차있고 하루 종일 새로운 거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한테는 이게 신앙이 들어가질 않는 거라 이들에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라 혹시 주변에 보셨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선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잘 받아들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마을이 어떻게 합니까? 18장 1절 보면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 지금의 우리 롱알렌드, 뉴욕의 롱알렌드 같이 깰족하게 생긴 반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보통 별명이 개미허리라고 그럽니다 깰족하게 생긴 거기에 고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는 이 아테네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테네는 예술의 중심이고 학문의 중심이라고 그러지만 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이고 장사하는 데 중심이고 교통의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양쪽으로 해안도 항구도 있고 이래갖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거칠면서도 아주 장사하는 데 이가 밝은 사람들이에요 이쪽으로 틀어서 내려갑니다 왜 거기 갑니까? 거기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데 거기 가서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많이 받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18장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 17장, 18장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들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워된 지형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18장 1절, 사도행전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요? 고린도에 아덴하고 고린도 사이는 한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로 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아마 굉장히 마음이 상심해서 가실 거예요 아덴에다가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그랬더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배운 모든 지식을 다 통틀어서 펄펄 날면서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는 원래 더 어려운 데입니다 더 어려운데 2절 가서 하나님이 갔더니 두 사람을 딱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두 사람 이름은 신약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이름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들어보셨죠? 이름은 길지만 아굴라라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남자고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제가 두 번째 주일 정도 전에 로마의 어떤 황제가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너무 나빠서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떠나라? 로마의 직할 도시에서 다 떠나라? 그래서 다 쫓아내었습니다 이럴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살지? 그러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이민을 온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와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바오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고 많은 학자들은 로마에서 예수 믿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절 사도바오라고 같이 사귀면서 전도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3절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2000년 전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이 3절 말씀 보면요 사도바오를 하고 이 아굴라하고 직업이 갔습니다 사도바오를 성교사한테 무슨 직업? 이 당시에 라비가 가르칠 때는 전부 자기 제자들에게 성경도 가르치지만 직업 훈련들을 시켰습니다 그럼 사도바오를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텐트 만드는 훈련, 텐트 고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 갔다가 먹을 게 떨어지면 그것 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3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그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뭐 하는 거예요? 장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도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크고 이 바울도 텐트 메이크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굴라하고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같이 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유럽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전도하라고 가서 빌리포라는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그 데살로니카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 조폭을 동원해서 와서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리아로 갑니다 그 베리아에 가서 가르쳤더니 성경은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더 신사적이었어요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말씀을 잘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드디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베리아에 데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까 아테네로 갔어요 바울 마음 속에는 유대인 그러면 아마 경기가 있을 거예요 유대인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트라우마가 뭔지 알죠? 옛날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잊혀지지 않고 저 밑에 자리 잡고 있다가 비슷한 게 툭 나오면 다시 그 충격이 되살아나서 정신적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게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에게는 유대인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요? 솥뚜껑 보고도 어머머머머머 이렇게 하는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사도바울에게는 유대인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돌로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 생각에 저 놈 죽었다 그러고는 성 밖에도 내버렸습니다 사도바울을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가지고 얼마나 그런 사건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고린도에 와서 이 사람들하고 업이 같으니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바울의 선교 전략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바울이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지만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안식이래 어디에서? 회당에서 무엇 가지고? 성경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우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도바울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선교 전략 첫째 언제요? 안식이래 어디에서? 회당에서 무엇 가지고? 성경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할 때 첫 번째 세 가지는 유대인들하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안식이래 회당에서 성경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죠 그럼 뭐 가지고 부딪힙니까? 예수가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성경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라는 것 가지고 논쟁이 붙고 신성모덕이라고 그러고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도 평일날은 그것 가지고 밥 벌어먹고 텐트 만드는 거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4절 한번 보십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강론하고 무엇 가지고 강론하죠?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5절 말씀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예수는 그 그리스도라 이거 우리 성경에는 그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가 구약에서 얘기하던 그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밝히 뭐한다고요? 증거합니다 증거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갖다 대야죠 우리 옛날에 보면 6월절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양들을 잡아서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 6월절 양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주 화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바울하고 이렇게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뭐하여? 대적하여 이 대적은 군사 용어예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상대방 적군이 맞은 편에다가 전투 대형을 벌려가지고 딱 배치해서 서 있는 거를 여기 대적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적들이요 맞은 편에 전투 태세를 완전히 갖춰가지고 딱 배치해서 서 있는 거를 여기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면 교회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예 준비를 완전히 해가지고 아니라고 그리고 너 계속 그러면 죽일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반대편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어쩌면 바울이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죠 유대인들에 대한 트라우마 몇 차례나 돌맞아 죽을 뻔했고 몇 차례나 자기 위협하고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담대하게 지금 전도를 하는데 6절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오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줬다고 이제 그 이야기가 6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어디로요?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이후에는 내가 회당을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7절 보면 이방인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은 디도 유스드라고 이런 사람 이름은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디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 집에 가서 8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이 또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 회당이 있으면요 그 회당장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인 8절에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당한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더 이상 자기도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 가서 틀을 잡고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를 하는 중에 이방인도 믿고 유대인도 믿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9절, 9절은 상당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9절에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보면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어떤 성경은 Do not be afraid any longer Any longer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껏 고린도에 와서도 막 전가하면서 유대인들하고 부딪히고 이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은 거지 그 작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 생각나서 경기하듯이 유대인들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전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밤에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자기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우리 가정에서 컴퓨터에 나올 텐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예요 이적과 기사를 그렇게도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물부를 안 가렸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심리가 이렇습니다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지금 고린도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3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 할 때에 약하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갔을 때 거기도 보니까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행동을 알잖아요 언제 돌변해서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언제 돌변해서 죽일라 그럴지도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에게 전도할 때는 내가 아주 약했노라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웠노라 그리고 너 얼마나 가슴 속에 심히 떨었는지 모르노라 이런 가운데서 뭐 했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테네에서는 이런 떨미나 두려움이나 이런 약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는 교회가 안 썼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요 얼마나 큰 교회가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는 든든하게 써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 힘으로 좀 된다라고 막 이렇게 팔짝팔짝 뛸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약하며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모르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했더니 고린도에서는 이방인이 집을 열고 해당장이 믿기 시작을 하고 수다한 사람들이 막 믿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약하고 두렵고 막 떨면서 이렇게 사이게 했습니다 주님이 보다 보다가 뭐라 그럽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Do not be afraid any longer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이제 9절과 10절이에요 9절 10절은 성경 말씀만 잘 보셔도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사다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약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여기서 사익이 될까 또 도망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목사한테도 목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뭘 할 때 참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면 밤에 턱 나타나서 콩콩콩 내가 네 힘든 거 알지 참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매일 밤 나타날 거 안 같아요?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데 성경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건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안 나타나십니다 안 나타나십니다 그냥 말씀만 붙들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뭐요? 잠잠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하라 뭐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얘기를 나가서 떠들면서 하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10절 한번 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나는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그거 연필이나 뭔가 있으면 조금 표를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는 내 주위에 든든한 친구만 있어도 부모님만 있어도 파워 있는 사람만 있어도 아주 든든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겪어보십시오 겪어보시면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인생에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제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요 사도바울이 이때쯤 떠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도 너무 힘들다 그냥 유대인들이 날 또 언제 어렵게 만들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다 여기 접자 이렇게 해서 떠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구원의 도를 전해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떤 사람도 너를 헤아지를 못할 거고 그 다음 뭐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떠나려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내가 입을 열면 구월받을 사람들이 여기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는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모르고 너는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너는 여기를 지켜라 그래서 그 다음 성경말씀 보면요 아주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 동안 더 있습니까? 11절 보실래요? 11절 1년 얼마요? 6개월을 18개월을 거기에 더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약하면 예수는 뭐라? 그리스도라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여기다가 자기는 두려워서 떠날까 싶었는데 여기다가 1년 6개월 동안 더 붙들어 놓습니다 붙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들은 사도바울의 흔적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려운 많이 당했습니다 참 우리 이런 말 하죠 우리 젊을 때 힘든 일이 있거나 이거 어떻게 이 일을 이겨내나 그럴 때 옆에 있는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세월이 뭐라고요? 약이라고 그럽니다 세월이야 그때는 싫죠 그런 말 듣기도 싫고 뭐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그 약 많이 먹고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 세월이 어떻게 약이 돼요? 세월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준 어떤 학자가 왜 세월이 약이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의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세월이 왜 약이 되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구를 했나 그러면 세월이 약이 되는 게 우리 육신의 어떤 메커니즘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약이 되나? 세월이라는 것이 시간 지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충격적인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뇌파 찍는 걸 다 해놓고 보여줬더니 뇌파가 막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일하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게 만들고 오후에 오후에 그 그림을 사진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또 깜짝 놀래가지고 뇌파가 똑같이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군은 실험을 하고 또 한 무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습니까? 저녁 때 이걸 보여주고 그랬더니 뇌파가 똑같이 막 이상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이걸 보여줬어요 아침에 이걸 보여줬더니 뇌파가 정돈이 좀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걸 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아 밤에 잠을 자면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을 안 내잖아요 근데 밤에 잠을 잤는데 똑같이 뇌파가 오 그러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잠잤던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봅니다 똑같이 잠을 잤는데 저녁 때 이상한 거 충격적인 걸 보여주고 아침에 충격적인 걸 보여줬더니 잠을 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리가 좀 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똑같은 사람은 왜 그렇지? 그러면서 봤더니 잠자는 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한참을 연구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잠이 다릅니까? 뇌파가 정리가 되는 사람은 잠잘 때 보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이야 뭐 이상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개꿈도 꾸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렘이라고 해서 랩시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눈이 막 선잠들 듯이 아닌데 그때 꿈 꾸는 거 근데 그런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이게 안정이 되고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은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큰 충격적인 트라우마나 큰 충격적인 게 있을 때 꿈을 꾸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에서 헤어나고 세월이 약인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누가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속으로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세월 가운데서 푹 잠을 자면서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고 세월이 약이 돼서 어제의 충격이 다시 충격이 아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쫓겨다니면서 참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가슴에 상처를 안으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심지어 고림도 지역에 가서 조차도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고 내가 이걸 이겨내질 못해서 내가 다른 지역에 가야지 도저히 유대인들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누가요? 주님이 나타나서 나는 아직까지 세월이 약이라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게 정리가 안 됐는데 이 사도바울 정리가 안 됐는데 주님이 털커덩 나타나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자기는 정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떠나려고 가슴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떠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파이널 아니에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게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세월이 약이다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권력을 동원하든지 돈을 동원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해볼 수 있는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도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바울이 18개월을 고린도에 더 있으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를 구원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그에게 전해 주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피를 토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토해내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하늘이 구멍이 났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화산이라든지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든지 얼음이 자꾸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소문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살죠? 방사능은 어떡하고? 우린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 10편, 23편을 보면 한 평생을 다 살은 다윗이 우리가 다 외우는 10편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너나 없이 다 겪는 겁니다 목사라고 안 겪고 장로님이라고 안 겪고 피아노 친다고 안 겪고 없습니다 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겪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 겪지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나의 목자씨였고 이유는 그때도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건 성교를 다니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어떤 사망이라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해보지만 우리 가슴은요 잠을 실컨 자도 허전하고요 드라마 실컨 봐도 허전하고요 먹고 싶은 거 실컨 다 봐도 허전합니다 왜 허전합니까? 우리 가슴은 사이즈가 드라마 사이즈, 돈 사이즈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입니다 성경을 보면 너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즈는 하나님이 계셔야 사이즈가 차지는 사이즈지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차지는 그런 가슴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벽성이 많아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떠나려고 그러고 두려움이 있어도 너 떠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사랑하시는 성도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이 주첨주첨거리고 나 천도 잘 못해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런 자를 들어서 내가 믿는 예수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아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 때 주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요 주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넘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전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게 한량없는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 믿게 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한 일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싫은 일도 때로는 어려운 일도 때로는 참 상처받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차기처럼 참 앞뒤 좌우고 꽉 막혔을 때 하나님 위를 볼 줄 아는 우리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서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신방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